침묵과 실어 그의 시선에 붙들린 건 겨우 헤이장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면서 흘끗 돌아본 애숭이 여사원의 얼굴이었다. 그나마 잠깐이었다. 아직 눈그렁이가 되기 전인 신출내기이기 때문일까? 그녀의 얼굴에는 상전에 대한 능멸과 연민이 조금 더 절제되지 않은 채 풍부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뜨끔하면서 일이 그렇게 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충격처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모든 사원이 그렇게 생각하리라는 조바심으로 가슴이 옥죄는 것 같아 안절부절을 못하다가 담배를 피워 물었다. 회의장은 주관인 그의 방이기도 했다. 전자벽식에는 여덟시에 육박하고 있었고 창밖에 어둠에는 멀리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별처럼 무수히 박혀 있었다.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기고 있었다. 그게 왜 내 탓이란 말인가? 회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것이거늘 나 혼자 짓거리도록 한 게 누구인데?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리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더러운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했었겠다. 다만 입 다물고 기먹은 척하고 있는 걸로 비열한 것들. 그는 일이 그렇게 된 탓을 아무에게도 돌릴 수 없게 되자 저희들끼리만 짜고 완전 무결하게 책임을 회피한 부하 직원들에 대해 주체할 수 없는 노여움을 느꼈다. 그는 담배를 끄고 힘껏 몸을 솟구쳤다. 다시 회의를 소집하리라. 이번만은 누구든지 한마디씩 입을 열지 않고는 목베기게 하리라. 이렇게 벼르면서 거칠게 문을 열었다. 주관실은 곧장 편집실로 통하게 돼 있었다. 당직 사원이 혼자서 두 다리를 책상 위에 길게 뻗고 전화질을 하고 있을 뿐 편집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그의 부하 직원이 그를 의식하면서도 책상 위로 뻗은 다리를 움츠리려고도 불류불급한 실없는 수작을 줄이려고도 하지 않는데 별반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건 그가 솔선에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부축여온 조그만 잡지사의 종래의 간식 그대로의 것일 뿐 조금도 새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식구들 퇴근 빠르게 하는 건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정말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작정도 아니었으련만 그는 회의를 다시 할래야 할 수 없이 된 데 대해 새삼스럽게 안도하며 중얼거렸다. 정말이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한 달 중 가장 한가한 시기인 세 달 치 잡지의 오케이 교정까지 끝내놓고 난 무렵에 편집실의 오후 8시 반의 풍경은 종종 그대로였다. 당직사원 책상 위에 놓인 깍두기 보시기와 폭에 놓인 설렁탕 뚝배기까지도 수고하게 그는 말없이 편집실을 빠져나갈까 하다가 종래의 버릇이 생각나서 한마디 했다. 아 네 정도의 대꾸라도 했는지 말았는지 젊은 직원은 그를 돌아다도 안 보고 전하지만 계속했다. 그는 무엇에 놀란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그런 젊은이의 뒤통수를 바라다 보았다. 젊은이의 버르장머리 없음을 탓하려는 건 아니었다. 마치 손질 잘한 여자의 퍼머머리처럼 웨이브가 멋들어진 젊은이의 고수머리 뒤통수에서 그는 뜻하지 않게 그에 대한 능멸과 연민을 읽은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건 아까 신출내기 여사원의 얼굴에서 본 거와 같은 것이었지만 뒤통수이기 때문에 한층 적나라했다. 그럴 리가 없지 뒤통수에 무슨 표정이 있을 수가 있단 딴 표정도 아닌 그런 복잡 미묘한 표정이 그는 그를 사로잡는 미망을 떨치듯이 도리머리를 치면서 편집실 문을 쾅 소리내어 닫았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구식 빌딩의 7층 계단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그는 그 역시 하루를 되가 없이 보내고 퇴근했음을 실감했다. 편집회의는 다달이 정기적으로 있어 왔고 또 부정기적으로도 한 달에 몇 번이고 있을 수 있었다. 새로운 편집 계획을 발표도 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하고 그게 격해져서 싸움이 붙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럴 때의 주관으로서의 그의 역할은 주로 사원들과의 그런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이었다. 그런 싸움이야말로 그들이 만든 잡지를 살아있게 하는 활력소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편집회의는 여지껏 있었던 그런 해이하고는 사뭇 성격이 다른 거였다. 그 잡지는 주관 말고 경영주가 따로 있었지만 사원들이 평소 경영주의 존재를 느낄 기회는 전혀 없었다. 경영주와 수지타산 이 두 가지에 대해선 절대로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좋은 잡지 만드는 데만 힘쓰라는 게 경영주의 소신이나 부탁이었고 경영주는 그걸 몸소 실천해서 좀처럼 자기를 나타내는 법이 없었다. 고소원이나 불감청인 좋은 주인이었다. 그런 경영주가 요새 갑자기 그 존재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그 모습을 나타내서 창견을 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림자를 들이오기 시작했다고 할까. 아무튼 그 그림자는 모두의 신경에 몹시 거슬렸다. 주관인 그의 입장도 다른 사원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그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신경을 있는 대로 소모하고 나면 기진맥진에서 좋은 잡지를 만들기 위해 합심할 힘 같은 건 남아나 잊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를 한 번이라도 벗어나 보았다는 자신감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못했다. 아둥바둥 해봤자 그림자 안에서의 일이었다. 경영주와 실무자 간의 이런 암투를 고지곳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흔한 말로 시국 간의 차이 같은데 부딪히기 마련이었다. 우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데는 서로 이견이 없었다. 결국 이견은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의 활자의 구실에 있었다. 실무진은 활자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천착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반면 경영주는 어려움에 대한 천착은커녕 관심마저 딴 데로 돌림으로써 어려움을 잊게 하는데 활자는 이바지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으로써 하려고 하는 바가 다를 뿐 활자에 대한 애정은 양쪽이 다 막상막하였다. 그래서 더욱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고 마침내 편집실의 숙덕공루는 이쪽에서 활자를 포기하자는 쪽으로 무르익어갔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어쩌고 하는 현대판 싸구려 사랑의 윤리라면 이미 구역질의 단계를 지난 그들이건만 활자에 대한 애정을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표시하려는 그들의 마지막 결의는 거짓 없이 비통한 바가 있었다. 밥줄이 걸린 문제였다. 밥줄을 걸고 타협 못할 난제가 없으련만 그러지 못하는데 그들의 애정이 순수성이 있었고 주관으로서의 그는 그 순수의 앞잡이였다. 그는 편집실의 숙덕공론으로 정당한 공론을 만들고 각자의 비통한 결의를 모아 당당한 의사표시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포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의견 전달도 안 한다는 건 싸우지도 않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비열한 짓이라고 여겨졌다. 그래서 소집한 편집회의였다. 그는 미리 사표까지 써서 안주머니에 간직했었다. 밥줄에 연연하지 않는 한 겁날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편집실에서 그렇게 무성하던 숙덕공론이 막상 정식 회의로 접어들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잠잠해지는 건 그로서도 뜻밖이었고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명백한 일들이 갑자기 아리송해지면서 그는 외롭게 갈팡질팡했고 일단 체계가 선 걸로 믿었던 사고도 걷잡을 수 없이 질이 멸렬해졌다. 그러나 정작 그를 당황하게 한 건 그런 내적인 갈등이 아니라 그의 혀였다. 그는 어느 때보다 유창하게 잘 짓거렸다. 돌이켜 생각해도 자신의 내부엔 자신의 허약을 은폐하기 위한 남달리 강교한 반사작용이 잠재에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은 청산유수의 달변이었다. 사원들이 의도적으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어쩌면 그가 한 번도 사원들에게 말을 할 기회를 안 주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나마 들 지경이었다. 그런 달변으로 그는 회의를 이끌어 마침내 당초의 그들이 목적과는 정반대로 공론을 만들었고 그건 영락없이 경영주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그 솜씨는 스스로 생각해도 찬탄을 금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한 곳이었다. 가고자 벼르고 닦은 길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어쩌면 단 한 번의 우여곡절조차 없이 마냥 그렇게 매끄럽고 순탄할 수만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혀의 농간에 아연했다. 결단코 누구로부터의 사주 받은 바오권을 그는 7층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린 허탈감과 점점 조급해지는 번화가의 잡답 사이에 끼어서 꼼짝을 못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맹세코 그 누구로부터도 사주 받은 바오권을 그는 같은 소리를 대풀이 강조했다. 그러나 그걸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신출내기 여사원의 얼굴과 당직 사원의 뒤통수에서 본 능멸과 연민은 바로 그가 사주 받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표시이기도 했으렸다. 하긴 의기충천하던 사기가 어이없이 꺾인 젊은 사원들은 스스로의 고민을 그런 방법으로라도 위로하고 싶었을 거다. 일개 주간에게 해유당했다기보다는 더 큰 힘에 의해 사주 받고 있는 주간에 의해 꺾였다고 생각하는 쪽이 자신의 비열을 변명하기 위해 훨씬 유리할 테니까. 그뿐 아니라 더 큰 힘을 제멋대로 크게 꾸며 상상하는 걸로 자신의 비열을 정당화하면서 일직원이 속 편해졌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자신을 위한 치유제는 자신 속에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 그는 탕류에 떠내려가는 검부러기처럼 힘없이 도시의 잡답에 밀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렀고 마침내 지하철을 탔다. 그러나 그의 집은 전철 연변이 아니었다. 그는 마냥 타고 갈 듯이 빈자리에 냉큼 엉덩이를 붙이고 눈을 감았다. 편집회의에서 그의 장황한 발언 내용이 토막토막 두서없이 생각났다. 사원들이 강경 일변도로 나올 것에 미리 대비해 어줍지 않게 노자까지 인용했던 것 같다.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 강하다고 해서 우리 역시 강경하게 맞선다는 건 지혜롭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물보다 유약한 게 없는 것 같지만 굳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물보다 나은 것 또한 없지 않아요? 부드러움만이 굳은 걸 이길 수 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게 천하의 이치건만 실행하는 사람은 없음을 옛 성연도 통탄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신축성 있고 부드럽게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쩌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유식이 경강부에 할 수 있는 범위의 무한함에 구역질을 느꼈다. 그는 제 생각에 깊이 잠겨서 열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지만 다음 역이 개봉역이란 찬의 방송을 듣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문가로 비집고 나왔다. 그러나 열차를 내려 역 군해를 빠져나와 낯선 거리에 서자 그는 왜 거기에서 내렸는지를 자문하듯이 연방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오도가도 못했다. 그의 집은 정등 쪽이었다. 전철로 다시 시내까지 들어갈 밖에 없겠으나 그럴수록 개봉이란 고장에 강한 미련이 남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까닭은 숨바꼭질처럼 그를 애먹일 뿐 좀처럼 분명해지지 않았다. 그는 점점 늦어지는 시간에 신경을 쓰면서도 허위적대듯이 급하게 역 근처의 번화가를 벗어났다. 의부로 승격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골의 작은 고장처럼 번화가는 곧 끝나고 들판이 나왔다. 들판 너머 아득한 곳에 아파트 군의 불빛이 보이자 그는 다시 한 번 고개를 갸우뚱대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다. 그리고 번화가를 어느 만큼 벗어난 곳에 있는 작은 다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다방 속은 왁작직을 했으나 손님은 서너 명밖에 안 됐다. 구석백이 세모난 선반 위에 있는 텔레비전이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 턱을 쳐들고 앉았다. 때는 바야흐로 태평성대였다. 무인도를 찾아 집 나간 다섯 소년이 인천에서 발견되어 가족들의 손에 인계됐다는 이야기가 오늘의 톱 뉴스였다. 뉴스에 이어 어린이들의 무당 가출 문제가 장장 한 시간짜리 특집으로 나오고 있었다.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제의하는 장면을 하면은 또다시 붙들고 늘어졌다. 불과 서른여섯 시간 만에 재회였다. 어린이들의 얼굴이 울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어색하고 개면적어 보이는 건 당연했다. 그러나 가족들, 특히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엉엉 통곡들을 했다. 뭘 잘못했는지 아이를 부둥켜 안고 연방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며 몸부림치는 어머니도 있었다.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가정인 것 같았다. 어머니들이 하도 설 깨우니까 아이들도 하나 둘 손등으로 눈을 부비기 시작했다. 화면은 먼저 이런 울음바다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나서 마치 미스터리를 풀듯이 용의 주도하게 어른들이 그렇게 통곡하며 용서를 빌어야 하는 까닥으로 좁혀 들어갔다. 먼저 명사들이 나와서 대화 없는 가정, 시험 점수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그 밖의 것에 대한 무관심 등 아이들로 하여금 무인도를 동경하게 한 어른들의 잘못을 능숙하게 진단했다. 이어서 화면은 명사들의 서재에서 거리로 옮겨졌다. 옛말에 길을 막고 물어보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정당성이 만인의 공인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흔히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하면서 큰소리쳤었다. 그러나 정말 길을 막고 만인에게 물어보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진 않다. 그러나 현대란 쉽사리 만인에게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시대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장 바구니를 든 평범한 가정주부도 운전대를 잡은 털털한 아저씨도 마이크만 들이댔다 하면 청산 누수였다. 다섯 아이들이 무인도를 가려다 못 간 사실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였고 제각기 그 일에 대해 할 말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막힘없이 유창하게 그 일에 대해 자기가 생각한 바를 말했다. 길을 막고 물어봐도 어른의 잘못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대화가 단절된 냉랭한 가정, 시험 점수에 대한 어른들의 지나친 집착 등이 그 죄목이었다. 각본에 의한 드라마보다는 훨씬 짜임새 있게 거기 출연한 만인은 일정한 결론을 위해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 저렇게 말 잘하고 자녀 교육의 일가견을 가진 유식한 어른들 천지이거늘 어떻게 냉랭한 가정, 점수만 아는 자격 없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마치 서로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다. 만인의 공인을 얻어 한층 권위 있는 결론을 아나운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복창한 다음 한 시간짜리 특집 방송은 끝났다. 그제서야 그는 뒤늦게 그 권위 있는 공론에 이의를 제기하고픈 충동을 느꼈다. 그도 어릴 적 가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무인도로 가려다만 다섯 소년처럼 그의 가출도 실패로 끝났지만 지속시간은 소년들보다 길어서 장장 48시간은 됐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때는 텔레비전도 없었거니와 지금처럼 태평성대가 아닌 일제 말기에 흉흉한 시절이어서 그 일은 집안 내의 일로 그치고 말았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지 못했다. 어린 그가 동경한 것은 봉천이었다. 봉천에 대해 그가 아는 건 토끼꼴의 반도를 벗어나 압록강을 걷는 대륙 속의 한 지명이라는 것밖에 없었다. 그가 방학 때마다 내려가는 외관은 경의선 연변의 한 작은 읍이었고 경의선 개찰구 바로 옆이 봉천행 개찰구였다. 개찰구나 매표구에 쓰여진 지명 중 이 땅의 지도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오로지 봉천 하나였다. 그것만으로도 그 답답한 시대의 소년이 동경을 바치기에 충분했다. 봉천은 그 무렵에 그의 무지개였고 그의 출구였다. 봉천행 개찰구에 서 있는 사람까지 남달라 보였다. 그는 경의선 개찰을 기다리는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그들의 옷깃에서 이국의 냄새를 맡은 것처럼 느끼면서 가슴을 울렁거렸었다. 허허땡 허허땡 하고 개찰을 알리는 방송이라도 울려퍼지면 그의 울렁거리면 절정의 달에 곧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러다가 그만 어느 해 여름방학이라든가 같이 가던 외삼촌 몰래 봉천행 개찰구에 섞이고 말았고 무사히 기차를 탔다. 압록강 못 미쳐든가 건너든가 생각나지 않지만 아무튼 날 저물고 나서 꼬박 하룻밤을 달려도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한 채 그는 승무원에 의해 발각되어 서울로 보내졌다. 느닷없이 엄습한 배고픔과 두려움 때문에 승무원에게 발각당하지 않을 수 없도록 창패하게 굴었던 것을 지금까지도 적지 아니 아쉬운 심정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그의 어머니는 다짜고짜 그의 엉덩이를 까고 삼해지를 퍼부었다. 연석아, 애미 속 좀 작작 썩여라. 이 웬수야. 아이고, 얼마나 혼이 나해 철이 좀 낡고. 다시 또 이렇게 엄마 속 썩일래? 안 썩일래? 그는 볼깃짝이 얼얼하고 하끈하끈해서 깡충깡충 뛰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었다. 그의 어머니는 특별히 엄하지도 자기 화를 자식에게 분풀이할 만큼 소견 줍지도 않아서 그는 자주 얻어맞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꼭 크게 얻어맞을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게 이골이 나게 얻어맞은 매 중에서 그때 봉천 가다 말고 붙들려와서 맞은 매처럼 사정없이 아픈 매도 없었지만 그때의 매처럼 흡족하고 감미로운 매도 없었으니 이상한 일이었다. 매를 다 맞고 나서 어머니가 차려다 준 밥상에서 닥치는 대로 꾸역꾸역 밥과 반찬을 쳐넣으면서 맛본 집에 돌아왔다는 편안감과 행복감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었다. 만약 어머니의 매가 없었던들 그때의 편안감이 그토록 완벽할 수가 있었을까? 그때만 해도 지금과는 달리 기차가 군뱅이처럼 느리던 때라 그 작은 소요에 소모된 시간이 48시간이나 되었고 그동안 그의 어머니가 몰라보게 늙어있었던 게 어린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결코 상처는 아니었다. 어렸을 적의 그의 집은 특별히 대화가 단절된 냉랭한 집도 아니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자상한 분이었지만 자식의 시험 점수보다는 시부모 공량, 시동생들 시중에 더 골몰해야 하는 대가족의 맏며느리였다. 그러니까 당시로선 이별날 게 하나도 없는 평균값의 보통 집안이었고 그 역시 그 무렵의 평균값의 보통 아이였다. 그런데도 그는 감히 가출을 했었다. 지금은 그때와 세상 사정이 여러모로 많이 달라졌다. 같은 일을 당한 모자의 태도만 봐도 그렇다. 이건 수채 거꾸로다. 아이가 잘못했다고 빚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있다. 만약 옛날에 그의 어머니가 매를 드는 대신 그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어머니란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을 것처럼 징그러웠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게 단 하나 있었다. 그건 평균값의 소년의 마음엔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무지개 걸린 몽상의 출구가 있다는 거였다. 그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게 그의 소년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화면에서 본 다섯 소년들에게 동기관 같은 친화감을 느꼈다. 여부캐야 소년들이 못 얻어 맞은 매를 부모를 대신해서 한대씩 때려주고 싶어 손이 끈질근질할 지경이었다. 그 또래의 꿈의 실수엔 따끔하되 모질지만은 않은 매가 제일이라는 걸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럴수록 그는 어버이가 자식 때릴 겨를도 주지 않고 끼어든 카메라가 괘씸했다. 실상 카메라의 중요한 건 아이들 따위가 아니었을 것이다. 중요한 건 오로지 자신들의 음모였을 테고 아이들이나 유명인사나 시장 바구니 든 아줌마나 기사 아저씨나 수많은 구경꾼이나 그 음모를 거들고 완성시켜주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는 퍼뜩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났다. 화면의 농간을 통해 그가 장차 부릴 수 있는 활자의 농간을 암시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활자를 가지고 농간을 부리기로 마음먹으면 화면이 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활자의 농간의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했다. 그는 전율했다. 사표를 품에 넣고 활자를 포기할 각오를 굳힌 게 불과 몇 시간 전이건만 무지개 걸린 몽상의 출구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 시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 비장한 각오 또한 한낱 부질없는 꿈이었더란 말인가. 그는 잡지사 주관인 동시에 작가였다. 자칭 이루였지만 그는 후자를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다. 지금에야 비록 헛된 것이 되고 말았지만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표를 쓸 때만 해도 그는 작가로서의 침묵까지도 각오했었다. 장차 활자가 지향해야 할 바가 경영주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작가로서도 침묵을 지키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렇다고 작가로서의 그가 끊임없이 왕성한 활동만 해온 건 아니었다. 자칭 이루답게 호평이나 무관심에 민감해서 자주 붓을 놓았고 슬럼프에 빠지는 주기도 남보다 작고 길어서 사실 그의 작가 활동은 지지부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표를 쓰면서 꿈꾼 침묵은 적어도 의식이 있는 침묵이었고 그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가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교묘하게 이끌어 그의 사표뿐 아니라 사원 전원의 사표를 없었던 일로 만든 것은 남보기에 당연히 밥줄과 관계 있어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동정의 여지 아니 칭송의 여지마저 있었을 것이다. 부하 직원들이 그에게 보인 능멸조차 실은 껍데기일 뿐 속 알맹인 칭송과 안도였을지도 모른다. 차마 사표를 던질 수 없었던 까닭은 그만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밥줄이나 부하 직원들의 밥줄 때문만은 아니었다. 작가로서의 침묵의 용기마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의식이 있는 침묵이란 소년 시절의 무지개 걸린 출구처럼 그를 울렁거리게 했을 뿐 실제로 잡힐 것 같진 않았다. 그는 정능까지 돌아갈 시간에 신경을 쓰며 자리를 일어섰다. 그러나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는 강박관념이 비오는 날의 신경동처럼 음산하고 기분 나쁘게 그의 마디마디를 조이고 있었다. 카운트를 보는 소녀가 아까부터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무릎 위에 숫뚜껑 책을 놓고 읽고 있었다. 그게 꽤 괜찮은 문학 전 진료인 걸 확인하자 그는 불쑥 미리 계획한 바 없는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아가씨 말 좀 모릅시다. 이 동네에 윤상아 선생님이 사셨다는데 아직도 사는지 참 윤상아 선생님이 누군지나 알겠나 모르겠는데 아저씨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유명한 윤상아 선생님을 모르라구요. 쯧 그 늙은이가 그렇게 유명한가? 그는 불량 소년처럼 어깨를 곱지 않게 추스르며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아저씨?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그분이 이 동네 사시느냐니까? 네 사세요. 사시니 어쩔래요. 소년은 그가 몹시 못마땅한 듯 입을 뾰족하게 오무리고 시비조로 말했다. 어쩌긴 잠시 만나봤으면 싶어서 어디쯤 사시는지 좀 가르쳐줬으면 싶은데 그가 태도를 돌변해서 부드럽고 점잖게 말했다. 아저씨는 누군데요? 나 그 어른의 제자야. 나도 소설같이. 그 어른처럼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세요? 진작 그러시지. 이 앞길로 곧장 가다가 왼쪽으로 꼬부라지면 등성이가 나오잖아요. 그 등성이만 넘으면 동네가 나오는데 그 선생님 댁은 금방 눈에 띄어요. 참 밤이니까 찾기 힘들지도 모르겠네. 그럼 구마을을 물으세요. 구마을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집은 그댁밖에 없으니까요. 아 그럼 예전 그댁이 아직도 사시는군요? 초행이 아니시군요? 초행은 아니지만 하도 많이 달라져서 얼떨떨해요. 아까 제대로 찾아갔댔었는데 등성이 못 미쳐 전에 못 보던 아파트군이 바라다 보이길래 그만 길을 잘못 뜬 줄 알고 돌아오고 말았지. 고마워요, 아가씨. 선생님 성함은 뭐예요? 일러져도 아마 모를걸. 유명해지려면 아직 풍내기니까. 그는 소녀에게 한눈을 찡긋해 보이며 말했다. 아저씨 같은 늙은이가 아직 풍내기라니 안됐다. 그의 윙크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심각하고 슬프게 주물거렸다. 그는 쫓기듯이 다방을 나와 아까 돌쳐나온 길을 다시 허위적대며 더듬어 올라갔다. 비록 번번이 문전에서 거절당하긴 했지만 윤상하 선생댁은 취재차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게 불과 2, 3년 전이었는데 그동안의 동네가 그렇게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실은 그와 윤상하 선생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결코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가 제법 문지작을 써내 주목을 받을 때였다. 뜻밖이랄까 당연하달까 그가 어떤 문학상의 수상자로 결정이 됐다. 우리 문단의 원로 대가인 윤상하 선생이 사제를 털어 기금을 마련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상하문학상이라고 명명한 이 문학상은 그 애가 비록 첫 번째였지만 상금의 액수로 보나 재정한 사람의 명성으로 보나 상업주의와 전혀 무관한 순수한 문학사랑의 그 뜻으로 보나 앞으로 가장 건의 있는 문학상으로 성장할 것은 아무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력한 상이었다. 그런 상의 일회 수상자가 됐다는 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운이오 무상의 영광이오 이로써 문학을 한 보람을 느낄 만한 경사라는 게 누구나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덜어는 헐뜯어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상 그 자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상자의 자격에 대해서였다. 일회 수상작으로는 그 작가의 그 작품이 약간 아쉽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의심은 수상의 영광을 더욱 빛내줄지언정 조금도 누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그 상의 수상을 거부했다. 아무하고도 의논한 바 없는 순전한 그의 독단이었다. 그는 자기가 쓴 작품의 줄거리는커녕 작품명 하나 제대로 왜고 있지 못했고 자기 작품을 통틀어 걸레 쪽 같은 것들이란 혹평을 서슴지 않았지만 그때 그가 지상을 통해 발표한 짤막한 수상 거부의 변만은 지금도 줄줄이 외고 있을 뿐더러 마치 자기가 쓴 일생일대의 걸작처럼 아끼고 사랑해서 술만 취했다면 낭낭한 소리로 그걸 낭송까지 했다. 나는 상이란 것을 전혀 모른다 할 만큼 초연한 사람은 못된다. 그러나 평소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부정적으로 거울 삼던 분의 이름이 붙은 상에 허겁지겁 할 만큼 상에 연연하진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제 말기의 그 가혹한 시기를 그분이 최소한도 침묵만 지켜주었더라도 그분의 이름이 붙은 상의 수상을 일단 고려는 해보았을 것이다. 이런 당돌한 수상 거부의 변은 당시 문담뿐 아니라 일반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그분은 20년대에 등단해서 50년 동안을 줄기차게 정력적인 문필 활동을 해왔다. 따라서 그분이 쌓아온 업적은 일제 말기에 아무 기회도 중단됨이 없이 일어로 된 소설이나 수필 하다못해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자는 경문 같은 게 되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분이 쌓아온 방대한 업적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다. 본인이 숨기려는 생채기를 구태여 들추지 않는 게 점다는 사람들의 예의였다. 그러나 이 땅은 예의지국이었다. 그걸 까마득한 후배이자 아직 말썩을 못 면하고 있는 주제인 그가 감히 들추고 나서 만천하의 고에 그분을 망신 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받은 밥상이 쓰려면 고이 물리면 될 것을 그걸 들어 엎어 주인의 면상이다 던지는 따위 행패는 질라픈 폭력이나 다름없다는 비난의 소리가 그에게로 퍼부어진 반면 도리어 그분은 각계각층의 심심한 동정과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후 윤상하 선생의 그 정력적인 문필 활동은 가위로 실을 끈듯이 중단되고 그 원로 무늬는 차츰 잊혀져 갔다. 하긴 그때 이미 칠식 고령이었으니 그건 괴치 않다고 치더라도 첫 박스에 초를 쳤다고는 하나 그래도 큰 뜻을 내세워 재정한 문학상까지도 그 후 유야무야가 돼서 이해로 이어진 일이 없는 걸 보면 그 사건이 그분에게 미친 충격은 의외로 컸던 듯도 쉽다. 근래에 문득문득 그분의 근황이 궁금해 치재차 찾아갔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목적 없이 여기까지 와보긴 처음이었다. 목적 대신 강박관념이 점점 세게 그를 옥죄었다. 윤상하 선생의 고가는 예나 다름없이 펑퍼짐한 언덕을 온통 마당 삼고 외롭게 써 있었으나 주위의 규모가 일정한 작은 양옥이 다닥다닥 들어서서 그런지 왕년의 위험과 기품은 간대었고 테락한 산신당처럼 흉흉해 보였다. 그는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는 거대한 고가의 대문을 힘껏 흔들었다. 의외로 곧 슬리퍼 끄는 소리가 났고 제자라는 말 한마디로 대문은 수월하게 열렸다. 중년의 수수한 여인은 그를 사랑채로 안내하면서 따라 들어와 자리에 누운 노인을 일으켜 앉히고 양쪽에서 안석으로 받쳐주더니 소리 없이 나갔다. 그는 까닭없이 놀라서 새가슴처럼 핥다기는 가슴을 가까스로 진정하고 노인을 바라보았다. 백발이 성성했으나 여든이 넘은 연세를 생각할 때 혈색도 좋은 편이었고 살집도 좋아 보였고 눈엔 부드러운 미소가 어려 보였다. 그는 당황한 김에 넙죽 절을 했다. 부드러운 미소는 눈에서 자연스럽게 입가로 흘러내렸다. 필시 의치이겠으나 너무도 고르고 단단해 베는 이가 성짓했다. 그는 울컥 화가 났다. 웃지 마세요. 제가 누군 줄 알면 그런 부처님 같은 미솔랑 당장 거두시고 말겠지만 저 정의절입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을 스쳐가는 티끌만한 표정도 안 놓치겠다는 듯이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는 화선지의 물감이 번지듯이 부드럽게 미소가 번지고 있을 뿐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이래도 기억을 못하시겠습니까? 제1의 상하 문학상을 보기 좋게 거부함으로써 선생님의 욕된 과거를 들쳐내 다시 똥칠을 하고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정의철이란 놈입니다. 그때야말로 정의철의 전성시대였죠. 이놈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물러가라고 호령을 하세요. 네? 어서요. 저를 눈앞에 보고도 화가 안 나십니까, 선생님? 그는 마침내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한 푼을 구걸하는 거러지보다도 더 비루하게 노인의 노여움을 애걸했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고무줄 빠진 빤스처럼 겁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정의철이 노여움을 겁잡지 못했다. 그는 코를 벌렴대며 거울 삼던 분의 이름이 붙은 상에 허겁지겁 할 만큼 상에 연연하진 않았다고 자부하고 있다. 일제 말기에 그 가혹한 시기를 그분이 최소한도 침묵만 지켜주었더라도 나는 그분의 이름이 붙은 상에 수상을 일단은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그는 마치 신앙송이라도 하듯이 구절구절 감정을 넣어가며 낭낭하게 외쳤다. 그러나 노인의 얼굴에는 아무런 편화도 열지 않았다. 그는 당황했다. 십여 년 동안 그를 감동시킨 명문이건만 그게 정작 견앙한 노인에게 돌팔매 정도의 충격도 줄 수 없다는 걸 깨닫자. 헛소리처럼 초라하고 허황한 풍염인 게 드러나고 말았다. 그는 기를 쓰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높여 그 소리를 되풀이했다. 그러나 일단 헛소리 판명된 걸 명문으로 복권시킬 순 없었다. 동시에 그걸 일생일대의 걸작처럼 오만하게 떠받들고 산 그의 작가적인 생애까지 졸지에 우스꽝스럽고 남루하게 타락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노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로부터 그런 웃음이 무진장 흘러나는 걸까 모두가 그 웃음 때문이었다. 그 웃음을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그는 무턱대고 분하고 억울해서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제발 웃지만 말고 뭐라고 좀 그래봐요. 제가 왜 여기 온 줄 아세요? 선생님의 변명을 들으러 왔단 말입니다. 왜 침묵을 못 지켰나 뭐라고 좀 변명을 해보세요. 선생님 그때만 해도 제가 너무 기고만장했던지 순수했던지 선생님의 변명을 들어드릴 아량은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걸 듣고 싶은 아량이 생겼단 말입니다. 아량이 아니라 필요성일지도 모르죠. 전 어떻게든 그게 듣고 싶단 말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보세요. 변명을 해보세요. 변명이 싫으면 증언이라도 제 아량을 위해 아니 제 비여를 위해 제발 뭐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노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노인의 입에서 무슨 소리든지 짜내기 위해선 우선 저 무진장 흘러내리는 웃음부터 막아야 할 것 같았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손을 떨면서 서둘렀지만 어디를 어떻게 틀어막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었다. 이때 중년 여인이 쟁반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차를 받쳐 들고 들어왔다. 왜 그러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여인이 그의 거동이 수상적은 듯이 물었다. 아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디가 불편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여인이 너부죽한 코로 사냥개처럼 킁킁 댔다. 맞았어요. 뒤를 보셨나 봐요. 네? 이 밖에 마루방이 있어요. 거기서 차 들면서 기다리실래요? 금세 되니까요. 네? 어서요. 여인이 먼저 차 쟁반을 마루방 다탁에 갖다 놓고 와서 체근을 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여인이 안석을 치우고 노인을 눕히더니 비닐 조각을 깔고 바지를 벗겼다. 그때서야 그는 심한 구린내를 맡았다. 혼자서 할 수 있으니 나가 계시냐 니까요? 여인이 짜증스럽게 말했으나 구태여 강제할 뜻은 없어 보였다. 노인은 바지 속에 여자들이 입는 것 같은 꼬옥기는 팬티를 입고 그 속에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 여인은 침착하고 능숙하게 그러나 정없이 기계적인 손길로 똥보따리를 다리 사이에서 벗겨내고 물을 떠다가 아랫도리를 씻기 시작했다. 도와드릴까요? 마치 수분이 안 돼 맺히다 말고 말라 비틀어버린 오이 꼬투리처럼 형편없는 난근을 포함한 아랫도리를 여인이 너무도 함부로 다루는 게 무참해서 그는 비명처럼 부르짖었다. 아니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여인은 쌀쌀 맞게 말하고 대야와 비닐 조각의 똥보따리를 둘둘 망걸 문 밖으로 내놓고 나서 새로운 기저귀와 새 팬티를 순식간에 갈아입히는 것이었다.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되시나요? 며느님 되십니까? 그는 고도로 능숙하면서 정없는 손길을 의식하며 이렇게 물었다. 아니요. 요즘 어떤 효부가 이런 짓을 한답니까? 여인이 흘끗 글을 쳐다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띄고 말했다. 처음 보는 미소였지만 여인을 향한 그의 경직된 마음을 풀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 따님? 그는 까닥없이 불쾌한 걸 억누르며 말했다. 아니요. 직업적인 시중꾼 입니다. 여인이 누굴 놀리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저런 그가 신음처럼 말했다. 동정하실 거 없어요. 보수는 충분히 받고 있으니까요. 뜻밖이군요. 선생님께서는 무척 다복하시다고 들었는데 여러 자녀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또 효성스럽다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만큼 호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들이 직접 모시고 살지는 않는군요. 다 외국에들 사는걸요? 참 밤이 늦었는데 가보셔야죠. 문병 감사합니다. 요즘은 문병객 발길도 아주 끊겨져 버려서요. 네 문병을 겸해서 선생님께 균히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조금만 더 지체하겠으니 용서하십시오. 그는 여인 보고 자리를 피해달라는 신용으로 문쪽을 눈짓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혹시 아직 모르고 계신 건 아닌지 여인이 순순히 나가려다 말고 수상적은 듯이 말하고 돌아섰다. 뭘 말입니까? 이 노인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중풍에 실어증까지 겸하고 계신데 제자라면서 그것도 모르셨던가요? 여인의 여인의 얼굴에 의혹이 좀 더 짙어지면서 콩콩하자 얼룩졌다. 실어증이요? 그는 날카롭게 반문했다. 당장 주저앉을 것처럼 맥이 빠졌다. 노인이 입에서 변명을 짜내려는 그의 노력이 완전한 헛수고였던 걸 깨닫자 오늘까지 열심히 허덕인 그의 삶 자체가 온통 터무니없는 헛수고였다는 험한감이 그를 엄습했다. 나가요 나가란 말이에요 집만 크지 이 집엔 돈도 값나갈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인이 마침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애걸했다. 여인의 오해를 풀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급했다. 그러나 노인의 실어증이 올마붙은 것처럼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별수 없이 그게 아니라고 손짓을 해보였으나 공포에 질린 여인은 기성을 지를 뿐이었다. 듣기 싫은 소리였다. 참다 못한 그는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다. 밖은 깜깜했다. 그는 허둥지둥 고개를 등지고 뛴박질을 했다. 고가이들은 밤새도록 뛰어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는 진땀이 났다. 그는 맨손으로 목과 얼굴에 축축이 흘러내리는 진땀을 닦아냈다. 남의 솜처럼 이물스러운 감촉에 흠칫 놀라면서 그는 자신의 손에 묻어난 걸 밤눈에 똥처럼 느꼈다. 뜰은 끝이 없고 끝없이 깜깜했다. 온통 똥이다. 그는 생각했다. 그건 기묘한 쾌감이었다. 한글자막 by